이미 그 호박을 한 리아카를 딴 지가 여기서 두 리아카 정도 딴 곳인데 아직도 계속 이 호박이 열리고 있네요 끝물인데 호박들이 계속 사방에 가 이미 내가 한 한 수레 따고 아빠가 리아카로 하나 따가면서 여긴 그냥 시간 남아서 던져 놓은 것인데 이렇게 호박이 끊임없이 열리고 있네요 아 호박이 안 와요 계속 계속 열리고 있네요 여기도 여기도 계속 열려요 이건 부드러워서 음식에 해먹으면 좋겠어요 가축 사료로 사기는 좀 아깝고 부드러워서 이런 걸 가축 사료로 쓰고 여기도 여기는 묘지했던 데인데 그 사람들이 다 비워주고 잔디를 심었던 데가 땅이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뭐 좀 걸음은 따로 뭐 준 것도 없는데 계속 열리네요 여기도 계속 열려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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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호박 찌그렀렀다 나 못 졌다 아 여기 여기도 큰 호박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숨었네 여기도 있고 아 후학을 한 번 했는데도 계속 열려요 여기 밑에는 이제 호박이 열리고 여기도 여기도 호박이 열리고 우리 가축들이 봄동안 이번에 안 됐는데 호박농사가 잘 돼가지고 아 가축먹이로는 넉넉해요 아 저기도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또랗게 익었고 여기 어딘가 또 음 부드러운 또 에어박이 열리고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udi어놓고를 해도 소녀veer 부 Mint Ver 백농사 뱃되라 아 아우 여기 여기도 연리고 호박에 아까 저 쪽에서도 어 여기 있구나 여기도 예 호박에 열 inclusion 니다 며칠 이틀이나 옷 좀은 또 따다가 새콤달콤하게 호박 ffrter 회를 만들어봐야 되겠어요. 여기 다 묘지가 있었던 자리를 참 내가 늘 여기 가서 기도했던 자리인데 하나님은 또 다 치우게 하시고 더 저 뒤에까지 저 건너편에까지 다 우리 땅에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 지을 땅이에요.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처죠.